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 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자 이제 저번 시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렛츠고! 제가 좀 완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완료를 해놨구요 어 그래도 완료가 안되네요 이게 너무 안모여요 슬랩 슬랩 다섯개 꾸준히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되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아 이거 마운틴 로어가 너무 안모이네요 이거 슬랩 다섯개정도 다섯개 굿 배달만 하면 되구요 아 정말 안나온다 이거 이제 좀 많이 나와주면 어떻게 나오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나오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쵸 여덟개 탐험에서만 나온다고 하는거 보니까 계속해서 탐험을 해야될 것 같긴 해요 이런데 가서 막 어떻게 막 해봐야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언도 있으니까요 탐험을 해야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졌어요 여기 어디냐면은 보세요 한번에 뺏겨버리는데 이거 하나 졌죠 업그레이드가 늦으면 늦는 만큼 아 이거 안좋은데 하나 뺏겼어요 지금 아 이거 로어가 어떻게 해야 빨리 생기는지를 모르겠네요 진짜 답답한데 아이언은 이거는 어쨌든 많이 쓰니까 됐구요 아 아쉽다 진짜 안 늘어나요 아 미치겠다 이거 야 어떻게 그게 늘어나니 우선 캘수 있는데 가만큼 캐고 못 캐는 건 말고 또 쳐들어왔네요 여기 쳐들어왔죠 아우 이건 가능하죠 음 이건 가능합니다 이런거 와야되는데 초반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제품들이 와버리니까 이게 감당이 안되네요 계속 만들어 어쩔 수 없어요 첨크 첨크 좀 더 만들고 그 다음에 구리 잉고 좀 더 만들구요 많이 썼네 이 정도는 더 만들고 레디 방어 했죠 빅토리 왜 우리는 공격 안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야 우리도 공격 들어가봐 야 우리도 공격 들어가봐 아 이거 들어갔구나 오케이 우리도 공격 들어갔어 먹어 이거 먹을 수 있을꺼에요 이거 이거 우리땅 우리땅 빅토리 야 왜 우리땅 안줘 빅토리 안 뜨고 왜 빅토리가 안 뜰까요 억울한데 이거 하나도 안만들었냐 오케이 하나 만들어봐 오케이 우리는 쳐들어가도 왜 빅토리가 안 뜰까요 뭔가 억울한데 억울 억울 로어는 뜨지도 않고 코퍼 땅 열심히 파도 주지도 않고 이유가 뭘까요 진짜 마운틴 로어를 구하는 법을 알면 깨닫게 되면 정말 좋을꺼 같은데 파베스트 오케이 어디가냐 너 못가줘 깨닫게 되면 여기 아이언이 있어요 이쪽 밀어버리고 아니다 이쪽 밀어 이것도 하베스트 하베스트 수확하고 여기는 다 수확해 다 수확하고 벌써 수확했어 빠르다 밖에 나가볼까요 임무가 있나 이건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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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고요 아까 우리 여기 하나 먹었는데 우리는 왜 안줄까요 땅 하나 먹혔고 아 진짜 트레이드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네 코인은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르겠고 현재 모르는게 많아요 여기를 잘 까고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됐죠 계단 현태로 닦아 내렸고 여기도 하베스트 여기가 이제 좀 아이언 마찬가지 이렇게 계단 현태로 됐다 하나 하나 이제 하나 여기 아이언 아이언 캐 이게 아이언이에요 지금 아이언 캐죠 아이스라이스 됐어요 됐어요 아이스 아이스라이스 아이스라이스 캐코 여기 좀 줘봐 진짜 안준다 여기다 내려가려면 그래도 우선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다가 부셔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네요 늘어나기 시작하네요 열하나 열하나면 하나 할 수 있어요 이거 쿠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요 하드텍 이걸 해야 돼요 아직 4개 더 부족하네요 4개 하드텍이 중요하네요 요구하는 것을 잘 봐주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여기고 그 다음에 하드텍 그 다음에 메탈 시트 철판 철판이 중요해요 그래야 미션 임무를 할 수가 있어요 미션이 잉고트 하고 이거 다섯 개 하고 오케이 그러면은 야 와서 일 좀 해 와서 일 좀 해라 거기 먼저 가 아니다 이거 다섯 개 하고 됐죠? 됐습니다 됐어요 청크 거기서 가져오면 되지 뭐 모랄도 뭐라 이거 물 좀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물 오케이 굿 네 개만 더 있으면 되네요 네 개만 어 뭐야 포그 오브 워 포그 오브 워 안개 전쟁 아이스 유 돈 헤브 비전스 오브 디스 아리아 라이트 나우 아까 여기 와서 피달고 간 거 같지 않아요? 컨택트 메뉴 뭔가 얘가 와갖고 피달고 갔거든요 여긴 아직 올 때가 아닌가 뭔가 아팠어요 크랩 미츠 여긴 아직 올 때가 아닌가봐요 도어프들 일 열심히 하고 있고 물도 많이 만들었고요 그것도 만들어야 되겠다 음 쿡하우스 만들어야죠 그리고 잠깐만 지금 메디슨 메디슨도 아직 없죠 아 메디슨 있어야 되겠구나 쿡하우스 쿡하우스 쿡하우스를 여기다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쿡하우스 쿡하우스 좋아 다 완료됐죠 컴플리트 컴플리트 음 밖에 또 미션이 뭐 있는지 오케이 20개 이거 가능해요 이거 다른 곳 쳐들어가는 거잖아요 오케이 됐어요 음 우선 잠깐 멈추고 구리 구리 3개 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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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개부터 그 다음에 인곳이 어느정도 되니까 이거 두개 하면은 어 어느정도 됐죠 오케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여기 쳐들어가는 곳 이거 저희 땅 되면 좋겠는데 이거 여기 쳐들어간거에요 지금 저희팀이 판자 4개 이거 플랫도 없구나 여기 슬랩 하나 둘 셋 넷 다 만들었어? 다 만들었네 와 빨리 만들었네요 슬랩 아니 슬랩 필러 20개가 되나? 20개 되죠? 됐습니다 빨리 여기 쿠킹도 만들어서 뭐 줄지가 궁금한데요 어차피 이쪽이 되기 때문에 한 칸 더? 하나 둘 셋 쿠킹 됐죠? 머쉬룸 에너지 200 미트 에너지 1000 워터 플로어 뭘 주는지 모르겠네 플로어 워터 레벨 1 크랩 셀 워터 400 헬스 1000 에너지 어 여기 있다 베이컨 오브 월 아 월 여기 있죠? 이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몇개나 있지? 베이컨 17개 있죠? 그러니까 이걸로 에너지를 충당하면 될 것 같아요 6개 정도만 만들고 다 에너지거든요 헬스 헬스도 필요하죠 지금 체력 떨어진 애들도 꽤 있으니까 그쵸? 헬스 만들 수 있나? 크랩쉘 워터 없는데 한번 이거 하나만 해볼까요? 넣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더 필요하고 그러면은 컴플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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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슬랩만 갖고 와 빨리 여기서 이제 완료 됐습니다 왜 저희는 땅을 안 차지할까요? 쳐들어가도 아 스워드 못 만들어요 아 스워드를 못 만듭니다 스워드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아마 여기일 거에요 저희가 해야 될 것 지금 여기이기 때문에 어 이거 참 이쪽이 지금 뭔가 있거든요 렛 홀 렛 홀 디스커버 발견해라 세계의 렛 홀 지굴 지굴 그쵸? 펫 렛 그쵸? 펫 뚱뚱한 치명적인 뚱뚱한 쥐 어우 멋있다 그런데 괜히 지금 공격감은 안되고 음 음 고민이다 이거 어떡하죠?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다가 두 개를 세운 다음에 세운 다음에 이쪽으로 쭉 파고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위에서부터 다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쳐들어왔다 제발 야 비싼거 요구하지 마라 아 인구 세개 간단하죠? 음 음 인구 정료는 인구 정돈은 인구 정돈은 간단하게 베이컨은 베이컨은 간단한데 위가 없어요 위가 없으니까 에너지가 문제다 이거 어 됐다 구우 오케이 빅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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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시 제 땅 됐어요 다시 제 땅이 됐고 한번 공격해왔다 해서 그게 자기네 땅이 되는건 아닌가봐요 계속해서 지켜야되는 것 같고 뭔가 게이지가 존재하나 그 땅에 대한 점유도 뭐 그런 게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땅 내 땅 뭐 그렇게 됐고 됐고 됐죠 그럼 여기를 이제 쭉 다시 한번 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다 지금 레츠고 레츠고 다 밀어 좋아요 아 이거 좀 나와라 떨어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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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어 점프하네 하하하하 야 근데 점프하면서 다니네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뭐 질려고 왜왜왜 됐어 오케이 잘하고 있고 인곳 여기 인곳 더하자 또 혹시 몰라 빨리 많이 만들어둬 한명은 만들어 두는게 좋겠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만들어 두고 집에서 쉬고 모럴도 모럴도 지금 물이 아마 있을거에요 물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물도 더 만들어 두고요 재미있습니다 가격이 좀 26,000원에 한글판이 아니라서 좀 문제가 있긴 하죠 솔직히 음 한글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한데요 게임으로써는 솔직히 저는 재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한다? 글쎄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시는걸 추천드리고요 아닐 경우에는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랜턴도 있고 됐죠? 됐습니다 아 이거 빨리 해야되는데 오 됐다 더 밀고 들어가봐 음 예쁘게 잘 되긴 잘 돼가고 있긴 해요 잘 돼가고 있긴 한데 여기도 아마 여기 여기다 못 지워요 여기다가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쭉 지어야죠 이제 쭉 지어서 위로도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은 밑으로 한층 내렸으니까 위로도 이렇게 여기도 왠지 맞추면 좋긴 한데 맞춰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따로따로 가도 되니까요 충수를 꼭 굳이 불편하시려나 혹시 여러분들 불편하실까요?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될까요? 굳이 필요 없을텐데 우선은 하나씩 한번 쭉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코퍼 마운틴 로어 마운틴 로어 진짜 안 나온다 어떻게 해야 잘 나오니? 어떻게 해야 잘 나올까요? 골치 아프네요 골치 아프네요 아 진짜 거미랑 줘야되는데 하나만 더 만들어 줘 봐 오케이 됐습니다 이게 올드 아미 레이션 뭔지를 모르겠네요 에너지? 아 도시락 같은 건가 봐요 군대 도시락 에너지가 750이 늘어나네요 그레이트 씨 엘게 이게 엘게가 그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바다에서 나오는 뭐 그런 건데 뭐 그런 게 있긴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렇게 두 칸씩 한 칸씩 두 칸씩 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미리 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길 뚫면 야야야야야야 오오오오오오오오 바보 같은 놈 여기도 나중에 다 부셔야되는데 이것도 진짜 귀찮은 작업인데요 이거 정말 불편한 작업인데 이거 그쵸? 이거 부셔 여기도 부시고 여기도 으허허허허 여기 부시고 됐죠? 음 여기서 이게 한 칸이잖아요 한 칸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는 거거든요 여기도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오 지금 완전 실수했는데 유해를 부실 수 있는 방법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한 칸씩 놓아가면서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 결국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네요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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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하게 되고 하드텍은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요? 하드텍 여기 있네요 플로어 워터 블룸 웻 밀을 어디서 구해 또? 여기서 구할 수 있네요 여기서 구할 수 있고 이걸 구한 걸로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거 이제 드릴 수 있네요 그러면 이거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메탈 시스트가 없구나 이건 메탈 시스트이고 드디어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오! 오! 비어 이거는 보낼 수 있어요 이건 할 수 있고 비어는 현재 못하구요 범도 못하구요 인곳 가능하고 슬랩 슬랩까지는 가능할 것 같구요 이것도 스워드가 없어서 안되겠구나 스워드 이것도 5개 하이드가 아마 많이 있을거에요 하이드 총 10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이드 쾌템으로 많이 받은게 있거든요 하이드 32개 있죠 충분히 가능하고 슬랩도 5개만 만들면 되죠 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해야 되는게 마지막 이거죠 메탈 시스트 25개 이야 이 트레드 로어를 도대체 어떻게 어디다 써먹는걸까요 인크리스 아우어 트레드 로어 음 미션으로 얻을 수 있다 라는건데 아직 애매하네요 잘되고 있죠 이정도면은 어느정도 잘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하다보니까 간단해요 기술 요구치가 너무 많아서 그런게 있긴한데 비어도 지금 못만들죠 비어를 비어가 여기있어 여기 비어가 여깄어 여기 야 만들 수 있긴 한데요 어 트레이드다 비어 가능하죠 하하하하 그러면 아마 여기서 비어가 가능할겁니다 웹 드레인 웹 그레인 드레인을 계속 만드시고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닌데 결국은 못만드네 어 이건 왜 안만들고 있을까요 이것때문에 그랬나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밀가루랑 뭘 만들려고 했길래 제가 밀가루로 만들려고 했던거지 까먹었네 에너지 아닌데 헬스 이것도 아니구요 왜 밀가루를 만들려고 했죠 어쨌든 비어를 만들어 볼게요 비어를 몇개 만들어야죠 비어 10개 비어 10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 1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니들도 빠져봐 우선 워터 10개 있고 워터 10개 있고 이거 10개 이게 지금 저 밑에 있는 그레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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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잖아요 그레인은 어떻게 얻어 그레인은 어떻게 얻어 그레인은 어떻게 얻어 그레인은 어떻게 얻어 그레인은 아직 제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비어가 근데 왜 있지? 나 미치겠다 아직 확실하지가 않은건가 아니면은 어 여기 있구나 스몰? 어 여기 있구나 여기 있었네요 만들어봐 여기서 지금 이거를 이걸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데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갖고와봐 이게 없으면은 이거 만들고 이거 있을텐데 오케이 오맨스 워 굿 여기 쳐들어왔네요 이걸 해야돼 이거 카드텍 5개랑 픽엑스가 없어요 또 아 어려운걸 해온다니까요 감당이 안됩니다 감당이 안됩니다 감당이 여기 여기는 뭐 만들 수 있을까요 아 그냥 그냥 그런거네요 뭐 마실 수 있는 장소들 식당 같은거 맥주 마시는 뭐 그런 장소 그런 것 같아요 오 들어간다 이게 이거 같은데 그쵸? 됐다 됐구요 맥주 만들었죠? 니가 마셨니? 설마? 아닌가? 맥주가 지금 못 만들거에요 맥주 대신 이거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는 지금 현재 못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하나 둘 셋 이거 하고 와 터지겠다 빔 두개 아 비어랑 아 하드텍 5개랑 픽엑스 픽엑스 픽엑스라는게 꼭 아이언인만은 아닐거 같은데 하드텍을 만들때 이게 이거 만들때 밑가루 필요했잖아 이거 필요하네 아 플로어 그러면은 그쵸? 음 이거 하드텍 만들때 필요했기 때문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흐흐흐흐흐 뭐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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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보내주고 X 하나 더 됐죠? X 하나 더 됐습니다 그 다음 하드텍 여기서 지금 밀가루가 밀가루가 퓨엘 왜 이걸 안하죠? 왜 이걸 여기서 일을 안하죠? 지금 이게 이상하거든요 왜 일을 안할까요? 연료도 있고 푹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료가 다 있는데 쿠킹 요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푹 레벨 2자리가 있긴 한데 우리 레벨러들 푹 해주는 애가 없구나 음 프로페션 장비가 없다고? 쿠킹을 하기 위한 장비가 없대요 지금 장비라는 게 따로 있나? 파밍 파머스 레이크 마이너 쿠킹 아 여기 있구나 음 여기 있네요 이거랑 핸들 이렇게 이렇게 이걸 했어요 야 요리 도구가 있었어야 했구나 이 땅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스워드를 아마 스워드도 없으면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엑스 엑스 해머 랜들 레이크 스워드가 없죠 현재 스워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 이거를 해야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건가? 스워드 스워드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스워드가 여기 있네요 스워드가 여기 있네요 결론은 이거 두 개 완료로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안 나온다 마운틴 로워를 제가 한번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거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거요 이거를 우클릭해서 장비를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장비를 힐다 힐다가 이제 착용을 하게 되겠죠 그럼 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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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클릭해 놓으면 어 됐다 그쵸 83 얘가 이제 쿠킹을 전담을 할 거예요 힐다 힐다 어디잇니 힐다 어디잇니 힐다야 힐다야 일 안할래? 힐다야 일 안할래? 힐다 힐다가 힐다 내려오죠? 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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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해? 아... 이걸 말고 이거부터 이건 가능하니? 아... 쿠킹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어 됐다 아 참 이렇게 하니까 선택이 되네요 제가 클릭해서 꺼놨던 거에요 아이 참 됐죠? 밀가루 만들었으면 이걸 만들 수가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개 물 물을 가져와야 돼요 돌려서 만들면 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 수가 있네요 여러분 이게 국자를 넣어줘야 돼요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국자를 만들어서 넣어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플로어 많이 만들었잖아 되죠? 그러면은 여기 중에서 여기 다섯 개 다섯 개 더 하고 여기도 다섯 개 더 완료하고요 플랫 어... 이것도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엑스도 제가 아마 엑스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엑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픽엑스도 있고 아마 이걸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되면 어쩔 수 없고요 한번 해볼게요 레이드 루머 픽엑스가 이걸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단이다 구독도드립니다 whip 손 Berg 손 бор어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